더 나은 이천을 위한 재협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시민이 지켜온 하이닉스 2006년 7조 9,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9위의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 이천 하이닉스는 2010년까지 13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공장증설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2007년 1월 24일 정부는 균형발전과 환경문제를 통해 하이닉스의 공장증설을 불허한다 전 지역 제2공장에 대해서는 증설 허용이 어렵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지역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경기도 주민 전체로 반발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2012년 군누리 규탄대회, 촛불집회, 상격투쟁 2012년 이천을 외치고 하이닉스를 외쳤다 2010년 이천 시민의 외침은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전환이라는 규제개선 성과를 이뤄냈다 2013년 12월 24일 드디어 이천 시민과 SK하이닉스의 의지가 빛을 발하며 SK하이닉스 공장증설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이닉스는 법정관리와 해외 매각을 고민하던 기업에서 우리 돈 41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3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다 기적같은 성장이었다 하지만 연이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성장세 분화와 이를 추격하는 후발 기업들과 국가들 청주의 M15 공장 준공 이천의 M16 공장 증설 성장할 것인가 정체될 것인가 지금 SK하이닉스는 기로에 서 있다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 반도체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이 필요한 SK하이닉스 기업으로서 한시가 급한 시점이다 이천의 현실 그리고 기업의 현실 2018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열린 첫 경제장관회 정부는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특파 클러스터 조선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의 반도체 특파 클러스터 조선 계획 발표에 이천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유치의 총력을 키우리지만 SK하이닉스는 이천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더 큰 도약을 위한 기술력 확보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SK하이닉스도 이천에서는 더 이상의 가치 창출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천의 반도체 특파 클러스터가 조성되기를 SK하이닉스는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영을 바꿔서라도 본사가 위치한 이천의 반도체 산업 특파 클러스터가 꼭 조성될 수 있도록 이천은 자연 보전 권역으로 묶여 있어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매우 어렵다 정부는 수도권에 과밀 억제권, 성장관리권, 자연 보전 권역으로 분류해 공장의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각 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상수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천 지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 권역으로 전한된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천의 미래를 위한 준위 이천은 바랍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건설을 토대로 이천 시민의 기업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미래 경제를 책임질 정보통신기술산업 즉 ICT 산업과 4차 산업을 선도할 것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나눔과 나눔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사회 이러한 사회적 가치로 대한민국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고 갈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지켜온 이천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입지할 곳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고 반도체 인프라와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 이천이어야만 한다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함께해야만 한다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하이닉스와 이천이의